저는 조호씨가 잘 어울리고 와서 노래 하나 있어요. 뭐예요? 그거 뭔지 알아요? 알죠? 그 노래 약간 잘 어울린다. 좋죠. 이건 장난이었고 진짜로 그 노래 뭐였죠? 갑자기 기억 안 나네요. 선생님이 왜 이렇게 나와요? 살짝 앞에서 뭐 중부 배우는 것 같아요. 저는 그걸 좋아해요. 팝팝우타이 라고 하고 있어요. 빠바바바바밤 이런 거 있어요. 유럽 노래인데 저는 진짜 좋아하는 노래 있어요. 뭐 얘기하고 계세요, 여러분. 네. 일단 일단요. 블루베리 스무디? 블루베리. 만약에 재윤씨가 판타지였다면 네. 최애인 최... 최애... 최애인? 최애 멤버가 누구이시죠? 아 최애 멤버? 최애 멤버. 이거 어... 제가 판타지라면 최애 멤버는 죄송 뽀짚이네. 최애 멤버는 아... 저는 좀... 음.. 저.. 제가 판타지였다면 아마 제 최애 멤버는 이거 뭐예요? 이거 왜.. 저거.. 이 노래 좋게 난다 2013년도인가 4년도인가 5년도인가 청남도 111번지 아니.. 근데 왜 이렇게 되게.. 근데 제가 봤을 때 루다크리스를 너무 떠난 것 같은데 아니 어떤 느낌이에요 이거 약간? 그 모양 딱 똑같이 그 말 똑같이.. 그게 뭐냐면 일단 청남도 111번지 찍을 때 청남도 111 찍을 때 했던 거고요 평가 촬영실에서 저 그거 봤습니다 저 때 이제 제가 그때 한창 제가 카피하고 공부하던 래퍼가 루다크리스라는 거예요 아.. 근데 이제 저 때 제가 좀 많이 너무 따라하려고 하다가 요한이.. 요한 선배님께서 이제 너무 용어.. 너무 루다크리스 같은데 이러셔서 그때부터 제가 주다크리스랑 별명으로 지냈어요 아.. 좋은 거네요 좋은 거죠 근데 너무 따라하긴 했어요 대박인데 그래서.. 근데 제가 저 노래 진짜 좋아하는 노래 요즘도 자주 들어요 한 번만.. 한 번만 불러도 돼요? All I do is wi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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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 matter what Got money on my mind like you never give it up And every time I step up in the building Everybody hands go up 오! 이거.. 한 번만 불러주세요 가서.. All I do is wi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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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ll I do is win.. 아니 잘하네요 네? 와.. 진짜 생각지도 못한 거 같아요 아니 진짜.. 느낌 좋은데 근데.. 가수야 할만하다 응? 이거 할만해요 그거 봐 아.. 그럼 다원이한테도 한번 물어봐주세요 다원씨가 판타지라면 최애 멤버가 누구였을지 아.. 진짜.. 왜냐면 저는 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멤버들을.. 저는 다원씨 모르겠어요 진짜로 아.. 음악 방송에 갔는데 이게.. 9명의 무대를 보고 마음이 안 내려놓고 마음이 안 내려놓고 마음이 안 내려놓고 입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실생활을 모르는 상태 아.. 그래요? 그냥 그 겉모습만 아는 그런.. 아니 저희가 실생활에 뭐가 있다고 그러기 그러니까 저희 실생활에.. 저희는 우린 다 아니까 아 그쵸 저는.. 음.. 음.. 재윤씨 왜냐면 킹토레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재윤씨가 셔츠를 입었을 때 꽉 찬 셔츠의 느낌이 굉장히 섹시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며칠 전에 그.. 재윤이 형 샤워하고 나온 모습을 봤는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